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의 돼지 농장에서도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경로 파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퍼져나갈까 봐 걱정이죠. 어제부터 반출이 안 되니까 물건값도 많이 오르고 없으니까. 어제 아침 제 오프닝은 두 번째 돼지열병 확진돼지가 나왔다 이 소식이었는데 만 24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일단 확진돼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북 칠곡에서 한 마리 돼지가 의심돼지로 지금 검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이 세 번째 돼지까지 확진 판정이 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발병지가 경상도이기 때문이죠. 경기도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돼지열병 중국에서는 발병 8개월 만에 1억 5천만 마리 돼지를 살처분했고요. 이제 중국에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건 부의 상징이라고 할 정도로 돼지 가격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닥치면 안 되는데 참 걱정이죠. 지금부터 두 분을 만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확진돼지가 나온 그 농가 경기도 연천의 돼지 농가와 그 농가의 주인과 저희 박선영 PD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게 뭔가 전 질병과는 좀 다르다, 이상하다라고 느끼셨던 게 좀 있으실까요? 밥을 안 먹었을 때 이제 해열제 하나 놓잖아요. 네, 네.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제 밥을 안 먹으면 열이 나잖아요, 일단. 해열제는 이제 놓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아침에 놓으면 저녁에는 열이 내려가니까 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먹질 못하는 거죠. 밥을 안 먹은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한 3일 됐어요. 그 뭐 사이에 들어왔던 차량이나 뭐. 아니 그러면 사려고 싣고 다니는 차는 있잖아요. 그것도 있죠, 돼지차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들어온 것인지. 그건 전혀 별로죠, 저도. 아니 지금 뭐 역학조사를 다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판가름은 문제지. 나는 모르는 거죠, 그거. 음. 증상들이 좀 궁금했어요. 증상을 뭐 여쭙는데 열이 났고 아무리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내려가지 않더라. 그러다가 이제 죽은 겁니다, 이 돼지는. 지금 죽은 상태고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세 번째 돼지가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세 번째 돼지, 경상도 돼지가 확진으로 판정이 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저희가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를 좀 만나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이 방역은 잘 되고 있는 건지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문정훈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정도를 골든타임으로 잡고 지금 총력을 다해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초동 대응은 어떻다고 보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정부의 초동 대응 자체가 빠르긴 하였으나 조금 더 과감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과감하다는 건 어떤 건가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하는 것은 한 번 퍼지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가 없고 또 이 돼지는 이 병에 걸리면 거의 100% 치사율에 달하기 때문에 일단 퍼지면 걷잡을 수 없다. 한국의 양돈 산업은 그냥 그걸로 끝이 나게 된다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보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조금 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방역의 어떠한 범위를 도범 범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광역으로 잡아서 그 문제가 생긴 농장에서 방역 예컨대 10치료라거나 조금 더 넓게 잡아서 그 안에 걸리는 어떤 돼지 농장이 있다라거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치 못하겠지만 살처분을 한다라거나 하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으면 어쩌면 최악의 경우는 우리 한반도에서 이 돼지가 멸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좀 제가 충격적일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는 그 정도도 가정하고 가야 한다. 지금 강한 경고를 주셨는데 지금은 방역이 몇 킬로미터까지인가요? 반경? 지금은 아직 명확하게 킬로미터를 정해놓고 하지 않고 지금 해당 농장에 있는 돼지들은 폐사를 시켰죠. 폐사를 시켰고 그 외에는 현재는 인근에 있는 농장에 있는 돼지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돼지들만 아니라 이동금지 조치만 이동금지 조치를 하고 지켜보자라고 지금 하는 것이 현재 방침인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직은 경기도입니다. 파주, 경기도, 연천. 그런데 만약 지금 의심돼지가 나온 경상도, 칠곡이죠? 네, 칠곡이요. 칠곡에서의 돼지가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정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만약 칠곡에서 지금 이 돼지가 현재 만약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이미 퍼지기 시작을 했다. 왜냐하면 연천이랑 파주는 비교적 근글이지만 저기도 북부로. 칠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맥돼지를 매개로 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인간, 즉 차량을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퍼졌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퍼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만약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도 농가의 주인이 외국을 갔다 왔다든지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올랐다든지 이렇게 독립적으로 올랐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어디에서 처음 유래했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제일 지금 핵심적인 것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선제적으로 막아야 될 부분들은 이미 이것이 터진 곳들, 터진 농장들 인근에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필요하다면 살처분을 했어라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주로 그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들, 특히 차량들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해당 농장들에 들어갔던 차량이 움직이는 동선 안에 들어가 있던 다른 농장들도 실은 다 방역의 어떤 범위안을 다 집어넣어야 한다. 네. 그 차량을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는 차량이라는 게 이 집 돼지 저 집 돼지 날라주는 차량이 있을 테고 사료 차량, 분류 차량 이런 차량 다 돼지와 연관된 차량이니까. 그렇죠. 그 세 가지죠. 그 세 가지는 만약 한쪽 농장이 바이러스에 오염이 됐다면 이 트럭을 타고 이 바이러스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동선에 걸려있는 농장들은 다 무조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지금 선제적이고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방역 작업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살처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너무 가슴 아프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대한민국에 있는 돼지를 다 죽여야 될 수도 있거든요. 돼지 열병이 무섭다 무섭다 하는 얘기는 저희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 돼지가 멸종할 정도, 당분간은 한반도에서 돼지를 볼 수 없을 정도까지의 상황으로 보세요. 그 정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매화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지금 발병한 지가 지금 8, 9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추측한데 이건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돈의 3분의 1 정도는 이미 병에 걸려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1억 5천만 마리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3분의 1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중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데 전혀 지금 손을 못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더 퍼지게 된다면 이것이 1년 후에, 2년 후에 중국에 과연 돼지가 몇 마리가 남아질 수 있겠느냐. 중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중국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워낙 중국인들이 돼지를 좋아하잖아요. 많이 키우고. 그렇다고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국내에 돼지가 생산되지 않으면 수입하면 돼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옆에 있는 엄청나게 큰 소비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이렇게 돼지의 물량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을 하기 어렵거나 매우 어떤 가격, 그러니까 소, 한우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최악의 경우에는 지불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품질이 그리 좋지도 않는 냉동 돼지고기를 수입을 했는데도 그만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돼지열병이라는 걸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지만 옆에 이미 8, 9개월째 이 돼지열병을 앓고 있는 중국을 보면 상상 초월의 상황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방역을 하자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가 지금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아직 안 밝혀졌죠. 그렇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다 안 밝혀졌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종합해보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잔반. 사람이 먹는 밥을 사료로 줬을 경우 그것을 통해서 올물 가능성. 그런데 이 두 농가 모두 잔반은 안 줬다고 그러네요. 네. 잔반은 주지 않고요. 특히 파주에 있는 첫 번째 발병했던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농장 주분께서 굉장히 이미 방역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셔서 잔반을 먹인다라거나 실질적으로 멧돼지가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슬을 이미 다 쳐놓을 정도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진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하던 농가에서 어떻게 첫 번째 확진이 나오죠? 그럼 뭘로 보세요? 멧돼지도 아니고 잔반도 아니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사람이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겠죠. 현재로서는. 이미 오염되어 있는 차량이 이 농장 안으로 들어왔다라거나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그 바이러스 갖고 있으면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건가요? 사람은 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옷에 묻어오거나 아니면 식품에 뭔가 같이 묻어가지고 오거나 사람이 먹었는데 먹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 바이러스 몸에 들어가도. 하지만 그게 이제 분변으로 나왔을 때 이 분변에서 뭔가가 또 퍼져나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아니 변으로 나오면 이미 한참을 몸에 머물렀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바이러스는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얼려도 몇 년 이상 살고요. 0도 이하. 얼려도. 그리고 염장을 해도 우리가 가끔씩 저기 보면 고기류를 염장을 하지 않습니까?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그렇죠. 염장해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햄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얘는 몇 년 동안 안 죽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몇 년을 안 죽어요?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75도 이상의 열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아 열을 가하면 된다. 네. 그러면 지금 걸린 돼지들 치료제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75도 이상 열을 가한다든지 이러면 다 삶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군요. 걸린 다음에는. 그렇죠. 걸린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접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에 다녀온 사람. 아시아는 다 퍼졌다고 봐야 하니까 아시아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은 돼지 농가 근처도 가지 않도록 접촉 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도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동유럽 쪽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동유럽에 있는 특히 구소련 쪽에 있는 연방 국가들 있죠. 그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돈 산업이 거의 전별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어디 어디가 그런 거예요? 교수님.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전 세계에 어디 어디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동유럽은 전부 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아시아 지금 전부 다 일본을 제외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이제 리투아니아라거나 다트비아라거나 그다음에 조르지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서유럽 쪽에서도 이 돼지 열병이 본 적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양돈 산업이 완전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극복을 하는데 36년에서 40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처음 닥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이게 보통 재앙이야.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쪽은 시사율이 30%에서 왔다 갔다 보통 하거든요. 30%에서. 그런데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리면 다 죽는다. 비교가 안 되는 거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때도 사실 끔찍한 기억이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할 정도니까 좀 더 철저하게 당국이 나서는 건 물론이고 국민들이 다 같이 이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